김현우 구! 슛! 안녕하세요. 구조옵입니다. 구조옵입니다! 구조옵입니다! 구조옵. 아 진짜 정말 저희가 1주년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빠르죠 정말 정말 음악중심과 함께한 시간들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됐는데 진짜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산책 무대가 지금 1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2년만에 보고 왔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페셜 무대를 같이 한 건데 되게 많은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되게 많고 네 진짜 너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5주년 10주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팬분들이 트위터로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좋아요 뒤에 보이시나요? 네 역시 음중의 따라들 다음은 너의 날 말고 있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래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프로 MC로서 가장 지녀야 할 덕목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 MC로서의 덕목은 이런 뭐랄까요? 차구나? 순발력인 것 같고 뭔가 그것보다 이 마음가짐을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내가 조급하면 좀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좀 불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마음가짐을 좀 되게 여유있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순발력 뭐 센스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 MC 같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셋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보여주세요 뭐야 제 글을 왜 골랐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자 우리 일단 친한거죠? 친해졌다 친하다는 가정을 하고 친하다는 가정 친해요 맞아 친해요 저희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가 뭐 각기 없이 안무 묻는 사이도 됐거든요 아 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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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저희 인사 말할게요 저희 단독방도 있어가지고 네 뭔가 같이 너네 요새 뭐하냐 뭐 잘 지냈냐 네네 솔직히 알아요 지금 단독방 마지막 마지막 언제요 우리 3주전 아닙니까? 정말 아 아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자주 모르시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서로 칭찬 릴레이인데요 오우 어 우리 일단 민주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이 되게 차분해요 차분하고 되게 아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요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어 생각도 깊고 네 그리고 저희보다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때로는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더 배울 정도 많은 그런 친구여서 진짜 민주한테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리노는 또 진짜 저랑 같은 나이기도 하고 친구지만 진짜 리노도 항상 옆에서 보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 리노도 리노 나름대로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어 진짜 생각이 깊은 친구여서 진짜 리노도 같이 의시하시하해서 의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수능하세요 저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번 서로의 천인상과 현인상 오오오 오오 저는 두 분 다 선배님이셔 가지고 데뷔 선배님이셔 가지고 되게 어 되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또 선배 MC로서 이런 명모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두 분 다 생각보다 엄청 엄청 잘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뭔가 오빠보다는 약간 동생같은 동생같은 느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아 좋은거죠? 민재씨 아 좋은거죠? 아 좋은거죠? 제가 나도 동생이 없어서 아 좋은 뜻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스 예스 그리고 두 번째 은중 엄마를 엄마로 주는 소감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 완전 파티가 나와서 항상 생일때마다 챙겨주시고 선생님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는게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중 사랑합니다 마지막 우주호 포즈의 새로운 단체 포즈 만들어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제가 어쩌다 중간 가운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지 기억이 안나는데 일로씨름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우주호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안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네 네 네 네 어 팬들한테 고모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뭔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많이 많이 안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에는 안 나왔던 친구의 비트박스 춤 보여주세요 아 이런 것도요?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죠? 이게 뭔가요? 제가 이거 진짜 잘 모르는데 뭐 뭐 엔시티 드림마라는 거죠? 아 아 제가 근데 사실 이게 디테일한 게 잘 모르지만 그냥 그냥 보고 따라오는 거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드림이들 보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관객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관객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확실히 있죠 이거는 크죠 뭔가 관객분들이 없었을 때는 뭔가 약간 마음 탄구석에 약간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완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안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이제 같이 뒤에서 은혼도 해주시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없어서 안 되겠다 라는 걸 느낀 것 같죠 그 뒤에서 받는 에너지가 좀 남달라요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죠 저는 첫날에는 저희 관객분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진짜 긴장했거든요 엄청 긴장했거든요 엄청 긴장했는데 지금은 없는 게 또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멘트하면서 주고받는 에너지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 이런 걸 내가 원했었구나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풀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되게 설렘만 긴장만 하고 되게 팬분들을 맞이했는데 생각보다 우주를 이제 애정해주시는 팬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저기 와 진짜 우리 되게 캐비스트리 잘 아니구나 와 우리 조합이 이렇게 되는 조합이구나 네 자 다음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우 리노가 민주에게 전해주는 애교 꿀팁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진짜 보여드릴게요 애교랑 이런 것이나 이거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잘 잘해주세요 네 아잇 뚜잉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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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요 자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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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 진짜 울어요 울지 않아요 하세요 하세요 진짜 다른 데 보고 있어도 돼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와 와 와 진짜 진짜 부모님한테도 안 물었는데 지금 안 가고 싶어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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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뿌잇 민주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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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됐다 아잇 빨리 마무리하시죠 첫 노래 맞아서 Q&A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 이렇게 1년 동안 사람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우즈호가 그룹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여식 네 아 저희 우즈호가 멀리 떨어져있어도 영원한 우즈호는 영원한 우즈호다 아 이거 한 번 우즈호 해도 연안한 우즈호다 나는 다를 하고 싶었고요 아 저희가 오래오래 가서 MBC에 뼈를 묻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와 파이팅 파이팅 저는 우즈호를 다섯 글자로 하면 오 오 타이밍 스트리 다 막하고 싶은데요 또는 사랑스럽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우즈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빛이 날 거고 또 빛이 빛이 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모두 타겠습니다 자 우즈호 파이팅 파이팅 예 예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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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호 우즈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